부트캠프 진짜 찐막 한 번 더 내려보죠 부트캠프요? 오케 오케 킬 내기 할까요 지금? 킬 내기 할까요? 저희들끼리요? 그럼 우리 1킬당 너는 10킬 해야되게 우리 2킬하면 우리 20킬 너 20킬하면 우리한테 2킬 아이 10킬은 심하잖아요 오케이 6킬 인정 나 처음 하잖아 1년만에 일단 악어는 10킬으로 인정 어? 진짜 인정? 오케이 악어는 10킬으로 인정 오케이 K형님은 K형님 딱 말씀해주세요 몇 킬으로 해드려요? 8킬이요 아 무슨 8킬이요 7킬이요 아 무슨 7킬이요 저 10킬 못하잖아요 저도 10킬이 아니라 저 3킬 못하고 있는데 지금 6킬이요 에헤 4킬으로 가시죠 4킬 아 그럼 중간으로 5킬으로 가시죠 에헤 5킬에서 하나 더 해가지고 4킬으로 가시죠 5킬이요 5킬이요 아님 안해요 뭐 상품 걸려있나요 혹시 상품 별풍선 1000개빵이요 아니요 아 뭐 1000개 달란 소리잖아요 그냥 어 그 100만 구독자가 다 돼가시는 그 스트리머 쫄쫄쫄쫄님 저기요 예 쫄쫄쫄쫄쫄님 말씀하세요 4킬으로 가시죠 쫄쫄쫄쫄쫄님 제가 알기로 쫄쫄쫄쫄쫄님은 드시는 음식이 쫄면 밖에 없고 입는 옷이 쫄쫄이 밖에 없다던데 멸치라서 맞아요? 멸치라서 쫄쫄이 안입거든요 멸치는 5호필 입어야 되거든요 네 쫄쫄쫄쫄님 4킬로 가시죠 네 쫄쫄쫄쫄님 5킬이요 4킬이요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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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e 그냥 어디보는 상관없어 시퍼드 누르면 돼요 내가 타이밍 알려줄께 멸치랑 잘 봐 하나 둘 셋 지금 아닙니다 양아치네 양아치야 아닙니다 역시 쫄쫄쫄쫄님 조민아 앞에! 앞에선! 왜 캐리어 위허어! 뭐야! 안 돼! 10킬 하시구요 네 1000개빵이죠 어! 저요! 안 돼! 어! 오케이 일단 10킬 개꿀! 설마 이번판 죽고나서 아! 도전은 안 외쳤네! 그러니 나한테 설마가 설마 오! 뜯어! 뜯어님 이번판 도전 안 외쳤죠? 아! 도전은 안 외쳤네! 그러니 나한테 야! 오오아아오 1킴 입니다! 꼴찌가 이거 1등한테 별풍전 1000개 쏘는거 맞죠? 아 он 왜 그렇게 놀이적이 있어요? 당연한거죠 그거는 어? 지한테 맞아버렸죠? 뭐 당기죠? 이게 바로 배틀그라운드 BJ죠? 개꿀! 꼴찌가 1등한테 쏘는거죠? 아이 그 룰 안정했잖아요 이번판 제대로 해요 아 당연한거죠 당연하지않고 이번판 합시다 제대로 저는 1킬 했습니다 돈 벌기 쉽네 룰 그럼 꼴등이 1등한테 쏘는겁니까? 꼴등이 1등한테 쏘는겁니다 지금 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니 형님 도미니는 10킬 어 형님은 4킬으로 해드릴게요 그럼 동민이랑 나랑은 킬 킬은 똑같애? 어떤 킬이요? 동민이 1킬이 내 1킬이야? 둘이 차이가 3킬 3킬 아니지 아니지 형님은 동민이한테 3킬정도 핸디캡 주셔야죠 맞아 걔 심륨포시잖아요 지금 1년동안 배그 안한 사람한테 나 이제 내리고 있어 와 낙하산도 저렇게 비는 베리네한테 이거 독일 조건을 얘기하시는거에요? 2킬 합시다 와 와 정말 정말 2킬 합시다 3킬 냉정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잠이 다음판 꼴찌결정전 하시면 되겠네요 1킬 딱 끝난 다음에 3킬은 너무한거 같은데 네? 이게 갑자기 또 정민이 저걸 초보 또 봐준다고? 2킬 해줘야겠다 2킬 가시죠 네 2킬 해드릴게요 나중에 변명하시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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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5킬 했죠 그래도? 1등이요 네 1등입니다 1킬이요 1킬 했습니다 개인님 아거님 둘다 0킬이신가요? 저랑 동점이신데요 아하 거참 거 2천개 맞을 순 없으니 꼴등 결정전 가시죠 아하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쓰나 혹시 3킬이면 자리 있을까요? 3킬 형님 쓰나야 야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미안한데 이 3킬가 딱 조합이 맞네 아니 우리가 하는 배그는 3인 스쿼드 밖에 없다 그래 배그 버전이 다른거 같은데 쓰나야 없다 그래 네가 하는 배틀그라운드는 4명이서 하는게 스쿼드지 우리 지금 하는 배틀그라운드는 3명이서 하는게 쿨방인데 하하하 아 쓰나 삐진다고 아 근데 진짜 놀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근데 저 쓰나랑 자주 해요 원래 새벽에 아니 근데 너는 동민이 그 뭐야 한시간 반 동안 배그 깔게 하고 롤을 하러 간다고? 아 동민이 지금 보세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동민아 로라고 할래? 응? 개꿀?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어떡 아버님 아버님 살려주세요 어 뭐야 나 튕겼나? 아니 저당 지금 뜨고 계신데 제가 왜요 아니 그래도 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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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요 제가 10만원 제가 10만원 제가 10만원 탈거에요 아 근데 저 0.5킬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잡았어요? 어 잠깐만 4킬 내나요? 야 죽는다 죽는다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어 랩 엄청 심해 님들 보여요 지금? 엄청 끊기는거 심하게 뚜고 발견 너무 감사합니다 뷰림 뭐야 킬 닦였네 킬 뺏겼네 아 미친 킬 뺏겼어 예 빵킬이요 아아 길에 닿는데 흠 스나가 진짜 충신이에요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왔어요. we are we. 아이. 동민아 포나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 포나 열심히 하자. 포나 개꿀잼. 동민이가 항상 만나면 포나 파리 하거든요. 포드롬이 올 거라면서 포나 신드롬이 올 거라면서 맨날 포나 파리 한단 말이야. 원래 해외에서 뜬 게임이 한국에는 늦게 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다들 포나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한지 1년 넘었죠? 아니요 좀 더 기다리면 돼요 좀 더 맞네요 맞네요 1년 1개월 됐습니다 자 오케이 해보자 어 손 풀렸어 손에 힘 좀 줘 조민아 너무 힘을 줄 것 같은데? 어 힘 좀 줄라고 이제 오빠락에 힘을 너무 풀었다 너무 많이 풀었어 손가락에 힘 좀 주고 게임해야 될 것 같애 오케이 오케이 힘 주고 할게 우리나라에서 배그 유튜브 제일 크신 분이 안물 그 김 감독님이시거든요 안물 안물 신청자분들은 궁금해 하시거든요 안물 진짜 안물 사면서 안물 사물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안무았던 것 같아 포나 유튜버가 근데 우리나라는 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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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배현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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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거야? 버리? 이거 뭐야? 그거 진짜 쓰기 힘든 총이야 쓰기 힘든 총이야? 진짜 고수들은 쓰긴 해 월클 영어 발음 봐 진짜 개쩐다 진짜 와 역시 랄랄랄랄랄랄랄 아 배롬 오우야 마인크랩불뚜 오우야 그 몇 킬이시죠? 동민님? 네 1킬이요 네 제가 좋네요 방송하실 때가 1000개 쏠게요 아 개꿀 멀리기 좋네요 네 그리고 요즘 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영천영어에서 소고기 좀 사줄 수 있나요? 미친북인도 미사잖아요 아 저 3인분 예약이요 어 와우 어 뭐야 쟤 왜 이렇게 잘 쏘냐 근데 점수하는데 다 막아버리네 쟤 앞에 여기 안에 집안에 사람 있어요 아 나이스하 아 뭐야 아 진짜 아깝다 10개 감사합니다 네이스 네이스 기다릴까 바로 죽었어요 좋아요 패스 좋았다 스나야 넌 근데 왜 롤을 안하니? 롤 재밌는데 롤 너무 어려워 그건 맞아 롤는건 재밌는데 야 뜨드야 피해라기 좀 힘든 게임이야 이행님 넌 왜 연애를 안하니? 연애 재밌는데 아 형님 그건 못하는거에요 어 형 형은 연애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형은 뭐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K형님 소고기 먹을까요 오늘? 안 드실거죠 또? 운동 끝나고 너 진짜 살 빼야 살 빼야되는데 오케이 오늘 구인분 먹방하셨다고요? K형님 너 진짜 살 빼야되는데 형님 살 빼야되는데 형님 1일 1일식 오지게 많이 먹기 아니 1일 1식을 하시면서 제가 2일동안 먹는 음식을 하루안에 드시니까 1일 1 1일 1식이 아니죠 형님 그게 바로 상남자의 인생 NW 아 잠깐만 와 오면 살아 진짜 오면 살아 형님 이거 푸시하는 중 이거 푸시하는 중 와 다왔다 제발 왜 아주 그만 좀 죽으세요 또또또니 폭탄 던졌어요 야비하게 정정당당하게 총으로 안싸우고 비탄 던졌어요 애들이 인정? 야비 야비한거요 인정 좀 더 야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